한글자막 by 한효정 홍선배 모셨습니다. 홍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안 봤어요. 선배도 아시다시피. 못 봤습니까? 네. 저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주로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예능. 예능과 그다음에 최근에 남들은 다 중국산 한류라고 하는데 저는 중국 드라마에 빠져서 사실 태양의 후예 를 안 봤는데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게 중국에서 독점 서비스 한 곳이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아이치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걸 보면 중국에서 1차 동영상 클릭수 이게 28억 건을 넘었는데 이게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별 거대. 별에서 온 거대가 13억 건인데. 두 배도 넘네요. 두 배도 넘었죠. 그래서 별 거대가 지난 2년 동안에 한류 드라마 최고 기록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태호가 그걸 갖다 넘겨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재난의 배경으로 한 무슨 로맨스물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는 3, 40대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또 아직 미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중국에서는 조사해보니까 18세에서 24세 대도시에서 사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봤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17세 이하가 그 다음 순서고. 17세 이하요? 네. 중고생들. 그 다음에 25세부터 30세까지가 이제 그 다음 순이었다. 이런 건데요. 뭐 당연히 여성 시청자가 79%로 압도적으로 남자보다 많았습니다. 이 태형의 후예가 기존의 한국 드라마 중국에서 방영됐던 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방영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한 타임 한 시간에 그냥 동시에 방영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중국 기업이 투자를 했고 한국 프로덕션이 드라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제작을 했다는 거고. 사전 제작을 해서 중국 당국의 검열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 방송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사전 제작을 하면 시청률을 모르고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항상 사진 제작을 안 하고 그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광고 유치가 안 됩니다.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의 후에도 광고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간접 광고를 많이 했고 그게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네. 아무튼 상황은 그렇고요. 하지만 역시 쪽대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른바 졸속 제작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훨씬 여유 있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네. 아무튼 이번에 태양의 후예 성공은 한중 두 나라 문화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베이징의 박은경 특파원이 이 아이치의 담당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전 제작을 한 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방영하면 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른바 해적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하던데.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로 한마디로 대박을 쳤다 하면 나름의 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구부장이 영화를 드라마를 안 봤다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송중기라고 남자 주인공. 드라마를 안 봐도 송중기는 압니다.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송중기 이미지가 일단 한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송중기가 맡은 유시진 대의라는 게 여기 어떤 공경도 이겨내는 슈퍼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여성들을 배려하는 여성을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송중기를 이번 출연으로 상속자들의 이민호 그다음에 별거대의 김수연이어서 세 번째로 중국 여성들의 국민 남편으로 이렇게. 무슨 인터넷 아이디니 뭐니 전부 다 송씨 부인이요? 그렇게들 자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주인공인 송혜교 여기는 가을 동화부터 해서 중국 시청자들이 굉장히 친숙한 이미 잘 알고 있군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류 드라마 하면 송혜교를 갖다 떠올릴 정도로. 그래서 워낙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연기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중국 시청자들이 안구 눈이 정화됐다. 안구 정화 송송커플. 송송커플 때문에 송중기나 송혜교만 보면 눈이 아주 깨끗해졌다는 거고요. 그 두 사람의 출연에다가 그러니까 흥행의 보증수표를 하는 두 사람이 출연에다가 여기에 전쟁과 지진 유엔평화유지근 이런 의료봉사 이런 제재가 맞물려 가지고. 소재는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한국 드라마 보면 뻔한 제재잖아요. 늘 출생의 비밀의. 그렇죠. 뻔한 건데 그것보다는 훨씬 신선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16회다 보니까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아주 빠르 속도감이 굉장히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하면 8회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부르던데 항상 8회에 가야 그다음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전개가 이제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8회의 원칙을 깼다 법칙을 깼다 이래서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신선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외국 드라마나 문화상품들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했었는데 이 작품은 일종의 합격선을 넘어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중국의 관련 부서죠. 중국의 신문출판광전총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검열을 갖다가 책임지는 이런 엄청난 부서입니다. 여기서 해외 드라마는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중국에서 방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영상 사이트를 포함해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징적으로 2014년에 우리나라의 별거대가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방송돼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는 동영상 사이트가 뭐고 간에 다 사전에 검열을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이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적용은 2015년 4월부터 이제 중국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드라마는 반드시 전체를 다 들고 와서 밑에 중국의 자막을 깔고 그걸 갖다가 광전총국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오케이다 하면 수입 효과증을 받고 방송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요.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머니를 갖다가 유치를 했고 또 중국 시장을 개념한 거니까요. 광전총국에서 이제 선심사 후방송 이 원칙을 철저히 맞춰가지고 한국 드라마의 기존 제작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한 거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사전 제작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두 나라에서 동시방리했다는 거고 또 이번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모든 제작을 마무리한 다음에 방송을 시작한 첫 드라마였다. 지상파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은 하나의 타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국 정부에서 이걸 갖다 내걸었는데 그걸 갖다 정면돌파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건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거고 지금 이영희의 복귀작이 있습니다. 사임당 더 히스토리 그다음에 한국판 보보경심 이런 거는 다 사전 제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중국 시장을 개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보보경심을 워낙 재밌게 봤기 때문에 과연 이 한국판 보보경심이 얼마나 두 나라에서 인기를 끌지 이거는 반드시 볼 거거든요. 태양의 후예 아까 중국 자본이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참 특징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태양의 후예를 만든 제작사가 우리나라의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고 NEW,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그렇죠? NEW가 이제 약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제작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된 이런 기업이고요. 저장성 화처 픽처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문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인데 여기가 2014년에 3억 1,400만 위원으로 NEW 지분 13%를 사가지고 제2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작년에 합작으로 다시 화처 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영화하고 드라마를 갖다 제작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태양의 후예를 방송한 IG 여기도 화처 픽처스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당 23만 달러 총 368만 달러의 판권을 주고 수입을 해갔는데요. 회당 비싸네요. 그렇죠. 비싼기는 좀 비싸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품질을 갖다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사전에. 그러면 이 아이치 같은 경우는 동영상 사이트인데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 드라마를 갖고 수익을 거둔 건가요? 여기는 이제 회원을 모집하죠. 회원을 매달에 매달 한 20위안 정도. 20위안 같으면 얼마 비싸지 않습니까? 한 4천 원 정도인가요? 그래도 뭐 숫자가 회원 숫자가 워낙 많아지만. 많으니까. 그래서 60만 명 이상 회원이 늘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제작비는 뽑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류 원조는 사실 뭐 드라마라고 하지만 요새는 그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라면서요. 저도 그 sbs 런닝맨 자주 보는데 사실은 다 보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중국서 인기라면서요. 그런데 사실 드라마는 좀 보편적인 스토리일 수 있지만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 독특한 그 사회만의 유머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중국에서 인기를 끈다는 게 저는 좀 사실은 감이 안 오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보면 21개인데요.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많습니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전체의 절반을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능 중심의 중국 진출이 이제 새로운 한류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화 현지화를 갖다가 제대로 했다 이런 건데. 아 포맷을 사서 거기서. 포맷을 사서 다시 이제 그걸 갖다 바꾸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역시 나는 가수다. 달려라 형제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런닝맨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빠 어디가 cctv 일본 채널 여기 위대한 도전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한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판권을 한국에서 사갖고 제작팀이 아예 중국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 예전 이거 또 연식 인증인데 임지령. 아 임지령. 임지령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언제적 임지령이냐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게 중국에서도 먹혀나 보죠. 네. 그래서 지금 2015년 중국 tv의 큰 추세가 뭐냐. 바로 예능 전성시대. 그런데 그 예능 전성시대를 연계 바로 한국의 예능 포맷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판 예능이 이제 아주 꽃을 피웠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가수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였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훈한 위성tv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원래 그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유명 가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 모르는 일반 청중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건데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 좀 그랬죠. 그렇죠.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심사위원회에 앉아서 앉아서 나름대로 평을 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당신이 낫다든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이걸 도리어 소위 말해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일반인이 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한번 유명 가수들 너희들 한번 노래도 해봐.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고 아 이쪽이 낫네. 그 유명 가수 한꺼번에 떨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걸 느끼는데요. 여기서 이게 단순한 노래 격렬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물급 유명인을 상대로 민중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 또 그렇게 확대해서까지 할 수가 있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cctv가 위대한 도전 이런 프로그램 판권 사다가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cctv도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원래 하나요? cctv는 보통 잘 안 하죠. 여기는 cctv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몰다섯 개 채널이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 도입한 게 뭐냐면 cctv 1번입니다. 바로 cctv를 대표하는 대표 채널이고 여기가 뭐냐면 날마다 저녁 7시 그러니까 저녁 종합뉴스를 방송하는 그런 곳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늘 방송한다라는. 늘 방송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일요일 저녁 8시. 그러니까 저녁 7시 저녁 종합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mbc 무한 도전에 중국판인 위대한 도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cctv하고 중국 유명 제작사가 있습니다. 상하의 찬식미디어라는 데하고 한국 mbc하고 그러니까 삼각 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cctv 1번 채널에서 이런 예능을 하는 게 이게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 중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cctv 1번은 다 안 보죠. 왜냐하면 음숙하고 당이 어떠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보게 되는데 음숙하고 재미없는 채널인데 이게 보니까 한국에 예능 프로그램 들어와 가지고 위대한 도전을 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cctv 1번 그 위대한 도전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청률이 처음에 방송하자마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공연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 들고 와서 망치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이런 우려가. 엄숙한 쪽에서 보기에. 엄숙한 쪽이었어요. 그런데 2주 후에 방송 2주 만에 시청률이 1.76%를 기록해 가지고 의외로 예상외로 예능 대박이었다 이런 거고요. 또 의외인 것은 그러니까 80부 90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빠링호 지우링호 그러니까 1980년 이후 출생자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이 모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대한 도전 cctv 1번 채널이 방송하고 있는 위대한 도전이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예능 포맷이 cctv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주었다. 이런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cctv가 이 정도라면 다른 중국 tv 방송국들은 한국선 예능 프로그램 정말 관심들이 많겠네요. 많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걸 갖다 하나 자료집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21개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14년에 중국에 각 성별 위성 테레비전이 있거든요. 그 위성 tv에서 정식으로 한국 예능 포맷 판권을 수입한 게 12개였습니다. 2014년에요. 우와 포맷 판권을 수입한 게 12개. 아까 그 한국산 예능에 방송되는 게 21개라고. 그러니까 21개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전체 프로그램의 48%를 차지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처음 시작은 언제냐면 2013년에 후난 위성 tv에서 거기에서 아빠 어디가 하고 나는 가수다를 갖다가 포맷을 수입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죠. 그 다음부터 이거다 해가지고 중국 예능계는 이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 러닝맨 있지 않습니까 달리라 형제 이거는 뭐 아주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이것은 역시 이제 저장위성 tv가 한국 sbs한테 판권을 산 겁니다. 이게 판권을 살 때 300억 원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판권만 해서 300억 원. 그렇죠. 요새는 뭐 한국산 예능 프로그램이 입도 300억까지 된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아까 러닝맨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 배우가 덩차오 있지 않습니까? 후궁 견환전에 나오는 순리의 남편입니다. 남편이요. 또 중국판 그러니까 중국판 달리라 형제는 순리가 나와가지고 부부가 또 대결을 벌이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닝맨을 제가 잘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뭐 거기는 뭘 갖다가 순례자켓 식으로 뭐 하나요? 아니요. 이름표 출연자들이 여러 종류의 포맷이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출연자들 한 7명 정도가 등 뒤에 이제 그 찍찍이라 그러잖아요. 이 벨크로로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건들이 있고 이름표를 떼어내면은 이름표가 떨어진 사람은 일주일이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능인데 게임을 굉장히 많이 게임 요소를 많이 가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러닝맨 스타일의 게임 그러니까 이름표 떼는 거 이게 크게 유행이 있어가지고 유행이 이래가지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학교나 회사나 야외 소풍을 간다든가 야외회를 가서 꼭 이름표 떼기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힘센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설정 장치가 있어서 조건들이 많이 걸려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힘센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비겁하게 술술을 부리는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좀 지략을 쓰기도 하고 나름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임이 유행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한류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지금 한국의 문화는 고유 문화는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중국어 표현으로 이름표 뗀다고 하길래 내가 이름표 뗀다는 게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는 이름표 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름표를 찢는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름표 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러닝맨 출연자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하고 무슨 학교에 찾아가거나 대학에 찾아가거나 하면은 다 그 이름표 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건 좋은데 문제는 공급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새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능 프로그램을 갖다가 중국 tv가 입도섬에 하는 거 그러니까 연구개발 중인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다. 너희들이 나중에 만들면은 저희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러닝맨에 출연하는 이제 그 유일한 그 7명 멤버 중에 여성이 배우 송지효 씨인데 그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몸 안 사리고 이렇게 예쁜 척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들이건 드라마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많지만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패 사례는 뭐 저기 하나 정도를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짝이라는 프로 혹시 보셨나요? 네. 본 적 있죠. 봤죠. 그 짝을 갖다 저장위성 텔레비전에서 그 짝을 가져가서 손잡고 애정촌이라고. 그렇죠. 왠지 제목이 소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갔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거액을 주고 판권을 사갖고 또 한국에서 그 제작팀을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작팀이 중국어를 못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한국어 통로를 붙이다 보니까 원가가 제작비를 갖다가 원가를 갖다가 저기 포맷을 현지화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제작진을 데려갔다가 실패를 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원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또 한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게 1992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제일 먼저 진출한 건 언제예요? 네. 이게 한종 수교가 이제 1992년 그 이듬해. 1993년에. 이제 일찍부터 들어갔네요. 수교한 다음 해부터. mbc 드라마. mbc의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라고 그러죠. 질투. 난리였죠. 그렇죠. 그 질투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네. 뭐 질투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드라마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였었는데 그게 들어갔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속속 다른 드라마도 진출을 했는데요. 사랑이 뭐길래. 또 목욕탕집 남자들. 이게 인기를 모았는데. 그런데 그런 드라마는 사실은 일종의 대가족 당시에 김수현 드라마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이렇게 대박을 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선한 충격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줬죠. 또 목욕탕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고 일종의 잃어버린 가정의 가족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일깨워줬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1992년에 한중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중국을 갖다가 압도했던 건 인류입니다. 그렇죠. 일본 드라마죠. 일본 드라마가 사실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 드라마, 일본 문화산업이 아시아 문화산업의 맹주였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홍콩, 대만도만 하고. 사실 그 질투가 나왔을 때 국내에서도 일본의 트렌디 드라마와 너무 좀 분위기가 유사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92년대 한중수교가 되면서 그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그때 접어들고. 사실 그 후로 일본 드라마들은 거의 빛이 발했죠. 빛을 발했죠. 거기다가 97년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이 문화산업이 가버리면서 그 맹주를 잃은 아시아 문화산업을 한국의 한루라는 것이 차지합니다. 그런 참 시대적인 요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이거는 인기를 보았지만 그 정도는 됐고 진짜 대박을 터뜨린 두 개의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가을 동화 하나는 대장금입니다. 그거는 전세계 어디서나 공통인 것 같아요. 제가 2004년에 잠시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일본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이 가을 동화 같은 감독의 후속적인 겨울연가? 겨울연가? 연가 겨울연가죠. 아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대장금은 뭐 진짜 전세계에서 히트를 쳤는데 이란에서 시청률 90% 나왔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히트였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동화 같은 경우는 중국에 21개 tv 채널이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대장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영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도 그 정도로 이제 스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부진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동화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의 계단하고 겨울연가. 겨울연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식상했다.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드라마의 완성도를 놓고서는 이 두 작품은 대장금과 비교를 하면 국내에서도 평자들의 시각이 좀 엇갈린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이 겨울연가 가을 동화 이런 것들을 본 일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국 드라마의 교통사고 출생의 비밀 시한부 인생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서 저도 한국 드라마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극적으로 이런 그런 스토리를 만든 것들이 일단 외국에 많이 수출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세 가지 한류 드라마 세 가지가 꼭 들어가는데 기억상실증 백혈병 자동차 사고 이거 없으면 아마 스토리 전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정말 전세계 어디서나 이 한류의 대명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이 대장금이 중국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베이징에 있으면서 실감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모든 문화계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는 왜 이런 드라마 못 만드나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자 비판을 할 정도 그러니까 이때 자기 반성을 많이 했는데 참 정말 재미있고 잘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볼거리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유교의 이른바 충절 사상을 갖다가 잘 표현했는데 아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군요. 그렇죠. 그거는 중국에서 그동안 비판을 했다가 잃어버렸던 그 정신이었거든요. 그 정신을 갖다가 아 참 우리가 그러고 보니 이런 게 있었지. 그걸 갖다가 대장금이 한국에서 만든 대장금이 일깨워줬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05년이었지 않습니까 2005년 이후 이제 10년 만에 다시 한국도 한류가 새로운 한류 예능이 또 이제 예능이 또 진출해가지고 중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갖다가 던져주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 복명가 아빠 어디가 이런 히든싱어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중국사람이 느끼기에는 반전효과가 이게 반전효과가 이게 엄청나다. 중국의 프로그램들과 비교를 하면 좀 그런 것들이 돋보였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가치질서 같은 걸 흔들고 아까 말한 대로 유명인을 갖다 떨어뜨린다 이런 거. 그래서 시청자들이 묘한 흥분을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대장금 이후에 별그대가 들어가기까지 한국 드라마 인기는 좀 시들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국영 cctv가 한국 드라마 방영 편수를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방송국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갖다 계속 틀었는데 그걸 갖다 많이 줄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07년에 원자바 총리하고 인터뷰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류가 왜 이렇게 시들어졌느냐. 혹시 중국 정부가 막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원자바 총리는 우리는 그런 것 아니다. 여전히 한류에 대해서 인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재한 바로는 이게 원래가 외국 드라마를 갖다가 사실 방영 편수를 갖다가 딱 정해놨는데 한국 드라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 막 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중앙부처에서 야 우리가 지킨 대로 해라. 규정대로 해라. 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의 방영 편수가 확 줄어들었던. 일본에서도 워낙에 겨울연가 붐이 일고 한국 드라마들이 물밀듯이 밀려온 다음에 약간 또 그거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반작용도 있었고 또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분위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혐한 같은 것들도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도 나름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류 드라마 일기가 이제 쉽게 시작을 했고요. 이런 표현 씁니다. 완만한 발전기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참 표현 좋네요. 완만한 발전기. 그런데 이제 예능이 진출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2006년에 한국의 엑스맨이라는 게 있던 모양인데. 그건 또 저는 또 열심히 봤죠. 엑스맨은 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엑스맨이 그때 중국의 남방TV에서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완전히 통째로. 그러니까 아예 저기. 그냥 그 프로그램 들여다가 방송을 했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어 자막만 깔지. 그러니까 한국말 그대로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런닝맨에 나오는 유재석 김종구 이런 분들이 다 엑스맨 출신들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런닝맨에 엑스맨의 그런 업그레이드 판인 거예요? 아. 포맷은 다른데요. 아. 포맷은. 비슷한 종류의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지상파 방송들이 예능이 돼서 본격적으로 리얼리티 쇼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키우게 됐고 유명 연예인의 이제 유명 연예인의 삶. 일상생활이라니까. 일상생활을 갖다가 그대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한국 예능 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선 강심장 있지 않습니까? 강심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의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사는 얘기를 털어놓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 예능 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동영상 중국 당국이 결국 동영상도다 허가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발전도 한국 드라마들 퍼지는 데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동영상 사이트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발전이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갖다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그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또 일본 드라마가 사실은 중국의 안방시장을 갖다가 사실 점령을 했죠. 그러다가 상속자들 별거대가 나오면서 반짝 인기를 얻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과거 한류 드라마의 전성시대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아 이게 참 저는 워낙에 드라마와 예능을 열심히 보다 보니 선배는 워낙에 중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못 보셔서 좀 생소하시죠? 네. 참 이게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TV에서 해주더라도 인터넷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오래전에 황제의 딸 이런 거 중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될 때 뭐 하나 그렇게 보게 되면 일단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한번 보면은 그걸 이렇게 재밌게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인터넷 용어로 덕질이라고 하는데요. 오덕구질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상품들. 또 일본식 굿즈 영어의 일본식으로 굿즈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할 때는 이 중국 명동에 중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그 뭐 자오웨이라든가 임시며 노래 테이프도 사야. 사실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 CD 이런 거 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 대사를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래도 또 노래라든가 이런 거 따라 부르려면 이렇게 뜻은 모르고 한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다가 또 받아쓰기를 안 해도 요새는 인터넷에 팬카페에 들어가서 또 이 팬카페 활동해줘야 되고 이제 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물건도 사오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취미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부가활동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주인공도 이제 그 사생팬은 못 되더라도 일단 최근 소식 근황 또 받아야죠. 그리고 그들의 새 작품 뭐 나오나 그것도 찜해놓고 있다가 또 이제 봐야죠.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 황제의 딸 방송했던 방송사에 또 메일 보내서 뭐 방송해달라. 게시판에 글 달아야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저의 과거를 다 털어놓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이도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 팬심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한류 열풍이 분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 방송 프로그램 이렇게 몇백억 원 주고 팔았다. 어머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네 이거를 넘어서서 진짜 국가 브랜드나 이미지 이런 거에 우리한테 너무나 우호적인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이렇게 많이 팔기도 하지만은 다시 원래 한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은 좀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인들 보면은 장나라하고 추자현이라고 잘 모르시죠? 당연히 알죠. 원래 모르셨나요? 아니 저는 알았지만. 장나라는 워낙에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추자현도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류이페이라고 유명한 시즌 레이 이런 친구들과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정식으로 중국 연예계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 13편의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 한국보다 오히려 출연료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나라, 장서희, 추자현 이런 것들은. 그렇죠. 추자현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에서 지금 18편 드라마 찍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갖다 리메이크한 게 훈환성 tv였었는데 이 시청률이 5.1%를 기록했는 엄청난 대박인데. 중국 기록으로는. 이게 뭐 글쎄 저는 아내의 유혹을 안 봤지만 이것도 내용은 아주 막장 드라마라고 아주 중국사람도 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들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건 이제 여성 연예인이고요. 이제 역시 남자 연예인들. 맨 처음은 결국 안재옥 아닐까요? 그렇죠. 안재옥하고 h.o.t. h.o.t. 그리고 체림 이런 경우인데요. h.o.t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 2001년 이 사람들 왔을 때 베이징 공연 보러 갔는데 저는 별로 노래를 안 좋아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 잘하나 해가지고. 지금은 더 잘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남자 연예로 가면은 김수연. 우리의 도교수. 그 다음 이민호는 그 뭐지? 긴 다리 오빠인가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오빠는 오빠인데. 이민호는 워낙에 꽃보다 남자라든가 상속자들. 상속자들. 그런 데서 거의 뭐 완벽한 외모와 매너를 갖춘 남자라고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민호는 다리가 길다고 그래요? 키가 워낙 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전지연. 전지연은 국민 여신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는데. 전지연 치맥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온 6천명 중국 요어커들도 다 치맥을 뜯었다는. 그런데 그 치맥은 소화는 별로 안 되는데. 치맥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래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서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조화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어느 잠시 새끌로 빠지자면 어느 영국 남성이 치맥 같은 한국 문화를 갖다가 영국 가서 소개해 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나름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동영상인데 치킨을 넣고 이걸 맥주랑 같이 마신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니까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먹느냐. 그런데 먹어보니 맛있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단 광고 출연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민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유명한 춘재 완후이. 네. 그 설에 한다는 그 방송. 네. 설에 한다는 그 유명한 프로에도 출연했고요. 그 사실 김수영 같은 경우는 짱수성 위성 방송에서 하는 어떤 예능 프로에 나갔는데 6분 출연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10억 원. 6백만 원. 6분에 10억 원이요? 6분에 10억 원 벌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김수영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만 지금 900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좋겠네요. 이게 왜냐니까 김수영은 작년 3월하고 4월 두 달 동안에 16개 제품의 모델로 중국에 출연을 했는데 이때 1억 위안을 갖다가 벌었거든요. 두 달 동안에요? 두 달 동안에 170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2014년에는 35개 제품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이렇게 계산을 갖다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900억 원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송중기는 아마 1000억 원 이상이 될 거다. 이제 세월도 2년이 지났고 지금 인기로 봐서는 그런 거고. 또 아이돌 그룹도 사실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빅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빅뱅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빅뱅은 2015년 10월에 마카오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때 홍콩 달러 한 장이 1880 홍콩 달러였던 vip 쓰기 암표로 팔리면서 16000 홍콩 달러. 그러니까 16000 홍콩 달러 같으면 이민패하고 비슷하니까요. 거의 한 500만 원은 넘네요. 한 장이. 그 정도로 인기로군요.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인산인을 잃었다고. 그런데 참 한국 문화 상품이 중국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문화 상품의 콘텐츠가 탄탄하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국 예능 같은 경우를 보면 관중의 수요. 호기심과 엿보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프로그램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그걸 갖다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고요. 인류의 본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엿보기 심리라는 게. 네. 그래서 tv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쇼라고 해서 일상화 진실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한국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관통하는 게 바로 대다수 포메스는 유명인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분석도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보다 한국은 중국하고 관통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유럽은 일단 개인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단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친숙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까 말씀하셨던 아빠 어디가 그게 퇴출된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무슨 한국 것이 너무 홍수처럼 들어온다 그런 맥락에서 그만두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뭐 일종의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신문 출판 광전 총국의 말은 뭐냐 하면 방송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문을 내려보냈는데 미성년자들이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연예인의 이세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또 광고 모델에 나설 수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아빠 어디가가 방송된 다음에 저도 그 프로그램을 시즌 1때는 참 재밌게 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작진에서 그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맞춤형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TV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는 사실 그게 지켜지기 힘들잖아요. 학교에 가면 다 얘기할 거고 아무데서나 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연예인 이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놓고 이거는 일종의 연예인을 지망하는 연예인 이세대들한테 좀 더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국 당국의 명분은 그런 거로군요. 그렇죠. 미성년자들이 출연한다. 미성년자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스타를 갖다가 과대 포장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벼락스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우려된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드는 제작에서는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류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건 우리 입장에서야 뭐 나쁠 게 없는 일인데 좋으면 좋았지. 그런데 앞으로의 한류 확산 좀 유의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때까지 한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됐습니다. 이게 항상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고 할까요? 항상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 완만한 발전기가. 완만한 발전기로 들어가죠. 그거는 뭐냐면 중국 당국 중국 사람들한테 경기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킨다. 그런 측면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번 태양의 후회처럼 서로 윈윈하는 이런 건 괜찮은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돈을 벌겠다든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국에다가 물건만 팔겠다든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언제까지나 우리가 중국에다가 그 물건을 팔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지금 나름대로 문화산업을 갖다가 신성장 동료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300억 원을 주고 우리나라의 런닝맨 판구를 산다는 건 뭐냐. 우리한테 배우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한 수를 배우면 중국의 콘텐츠는 우리 구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무궁무진하니까 자기들이 이 한국의 노하우 이것만 조금 배우기만 하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경쟁력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드라마들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그게 기운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눈에 띄게 진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한류 드라마와 예능에서 많이 배운 거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시장이 아니다. 제가 늘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중국의 그 많은 인구 그 수천 년에 대한 역사 그런 엄청난 콘텐츠를 감안할 때 늘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할 거나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거나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또 맞춤형으로 중국 드라마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중국 등라바 특히 뭐 구부장이 랑야방 좋아한다니까 랑야방의 세계에 한번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더욱 재미있게 그러면 랑야방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및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